제가 과거에 투기, 격투기를 할 때도 러시아의 그 알렉산드로, 효도르 동생, 샤샤나 효도르랑 마찬가지로 같이 훈련할 때도 현이는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안 넘어지냐. 택다운에서는 거기서 아마 러시아팀 내 훈련, 레벨데드에서 제가 탑이었거든요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 입니다. 오늘은 나 좀 쎄다, 나 한힘 한다 하는 여성 방송인들이 씨름으로 경연을 펼치는 씨름의 여왕 특집으로 또 재미있는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많은 분들 이미 아시죠?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. 천하장사 3회, 백두장사 20회, 총 40번의 장사 타이틀을 거머쥔 모래판의 황태자 이태원 감독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완전 영광입니다. 부끄럽습니다.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크세요. 어떡하나 키를 지를 수도 없고, 이거. 좀 신기합니다. 우리 이태원 감독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평생을 씨름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1990년대 중반부터 씨름 선수로 쭉 활동을 하시다가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용인대학교에서 교수로도 활동을 하시고 씨름 감독, 그리고 해설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세요?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. 네, 지금 용인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KBS에서 씨름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씨름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가서 씨름을 전파하고 있는 씨름 전도서라고 할 수 있죠. 와, 진짜 우리 감독님 덕분에 씨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저도 느껴집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희 차도르 채널이 격투기 채널이다 보니 이태원 감독님이 이제 또 잠깐 격투기 도전을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외국 격투기 선수분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느낀 건데, 특히 러시아 선수들이 밸런스나 테크닉을 위해서 씨름을 또 따로 연습을 한다고 해요. 혹시 씨름을 투기 종목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? 사실상 이 투기 종목에는 타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타격문에서는 씨름이 남을 해야거나 타격을 주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택다울나 그래프닝에서는 택다운 위주의 거의 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. 제가 과거에 투기 격투기를 할 때도 러시아의 알렉산드로, 효드로 동생, 샤샤나 효드로랑 마찬가지로 같이 훈련할 때도 현희는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안 넘어지냐. 택다운에서는 거기서 아마 러시아 팀 내 훈련, 레버데들에서 제가 탑이었거든요. 그 후회가 문제였지. 종합격투기에서는 초보자였지만 넘어트리는 걸 알아만큼은 제가 거기서 탑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샤샤한테, 알렉산드로한테 씨름도 가르쳐주고 요령도 좀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 선수들이 씨름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. 느낌이 지금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때 내가 씨름을 아까 전파를 했고 지금 또 러시아 내에서도 씨름의 붐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영향으로 씨름이 좀 더 러시아 내에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또 특히 씨름의 여왕, 또 이게 콘텐츠가 여성 씨름이지 않습니까? 이 방송의 묘미, 관전 포인트는 또 과연 무엇일까요? 아, 첫 번째 승부죠. 이 스포츠만 가지고 있는 각본대로 짜여지 않는 승부가 제일 관전이고요. 물론 이분들은 처음부터 씨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그 사람들이 발전하는 모습,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분들이 진짜 씨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, 이 모든 것이 경합해서 마지막에 파이널에 누가 장사가 될 것인지 이 관전 포인트로 이끌어 가면은 물론 그중에는 잘하는 사람, 못하는 사람, 몸이 좋은 사람,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모두가 하나가 씨름이라는 공동체로 인해서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, 그리고 최고의 왕자까지의 모습을 지켜봐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, 그래서 지금 강북님께서는 이 질문을 또 연장선으로 가자면 여성 씨름을 실제로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남성 씨름에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, 이 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요? 물론 있죠. 신체적인 모습도 많이 다를 뿐더러 성향도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남자의 씨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느낌대로 강함과 멋을 추구하지만은 여성의 또 다른 면에는 부드러움과 그 안에 멋이 있어요. 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씨름을 가르쳐보면요. 승부욕은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, 느낌에. 아, 정말요? 네. 그게 씨름뿐만 아니고 씨름을 위한 그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이 경쟁이, 선의의 경쟁이 들어가 있는데요. 아, 이걸 봤을 때 누구 하나, 뭐 하나, 제가 소홀히 하자게 되면은 바로 제가 질탈을 먹고, 아, 느낌이, 아, 이러면 안 되겠구나. 진짜 정확하게, 처음에 여자 선수를 가르칠 때는 여성이니까 부드럽게, 아, 이렇게 해. 아, 아니야, 아니야. 하면은 왜 저희를 부문시킵니까? 아, 정말요?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더 열정적이게, 지금 아직까지는 여성 씨름이 이제 시작기에 들어가다 보니까, 지금 이 씨름의 여왕 팀들도 보면은 제가 진짜 전념을 다해 지도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 진지함을 받아들여서 이 발전한 모습이 나날이 보입니다. 아, 방송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. 감사합니다. 지금 제작 발표회 때 감독님께서 고은하 씨가 상대 선수를 굉장히 잘 엎어버린다고 우승후보로 원픽을 하셨습니다. 지금 촬영이 또 막바지로 접어가고 있는데,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고은하 씨를 우승후보로 보고 계신지요? 아, 지금 이 노범수, 그 다음에 최정만 팀 선수를 보니까 우승후보의 원픽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제가 너무 경솔했구나 생각이 들어요. 이 모든 선수들이 다 연습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나단히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팀에서도 누구 하나, 고은하 씨는 무조건 발전했어요. 제가 봤을 때 진짜 약한 어린 병아리여서 병아리에서 이제 암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더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고은하 씨 발전했습니다. 감황성 있고요. 하지만 원픽이 날아가서 말을 좀 아끼고 싶어요. 지금 너무 선수들이 수준이 다 올라왔어. 그래서 고은하 씨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, 빨리 좀 공개됐으면 좋겠네요. 너무 궁금합니다. 자, 그럼 끝으로 씨름, 그리고 씨름의 여왕을 응원하고 계신 저희 차도르 채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우리 차도르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, 건강하고 더위 잘 이겨내시고, 우리 씨름과 함께 한방에 날려 보내셨으면 감사하고요. 우리 씨름의 여왕, 씨름이라는 투기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씨름과 함께 같이 이 무더위 날려버리면서 같이 우리 씨름을 세계로 보냅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태영 감독님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